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라마입니다. 오늘은 어세신크리드 바랄라 빈랜드 지역에서 우리가 놓쳤던 히든 퀘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히든 퀘스트는 맵상에 표시가 안되요. 수수께끼로도 표시가 안되고 직접 그 장소를 가야만 발생되는 히든 퀘스트입니다. 상당히 궁금하시죠 여러분? 이 퀘스트의 보상이 뭐 엄청난건 아니고 일단 경험치를 좀 주는 그런 퀘스트이긴 한데 그래도 숨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퀘스트였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빈랜드에서 이 장소에 오셔서 한번 비밀의 히든 퀘스트 즐겨보시도록 바라겠습니다. 이상 라이라마였습니다. 이 장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. Diwan here? What is she doing? She's dead, she's dead. She's dead, and she's gone. She's dead, and she's dead. 그는 그는 그의 것 같다. 물이 고용하고 있는 것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. . . . .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의 기술은 꺼내되었다고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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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